안녕하세요. mpca의 피니크프로 윤성찬이라고 합니다. 피트리스 선수뿐만이 아니라 웨이트 그리고 헬스를 하는 분들은 모두 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늘 즐겨하는 운동 중에 하나고 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일반화 되어있는 하프렉들이 너무 많았구요. 기구 사용을 할 때 늘 똑같은 그런 운동 밖에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세팅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위치나 사람한테 맞는 무게나 이런 측정하기가 조금 버거운 것도 조금 있었어요. 기존의 하프렉과 다르게 여러 가지를 운동할 수 있게 만든 점에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구요. 그리고 스쿼트 그 다음에 티바로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에 너무 감탄했고 사용해봤는데 너무 부드러운 움직임이 전달이 되어서 근육에 확실히 운동된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. 너무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자주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제 몸도 한결 더 발전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구요. 좋은 기구 많이 만들어주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